이 과정 제 작품 제작 관점 이렇게 까지 그럼 이제 한번 같이 샌드위치 스테이스 스테이스 혹시 채칼을 한번 사용해보신 적이 있나요? I have a problem. 네 한번 지수씨가 채칼을 써보셨습니까? I have a big fucking problem. 아가예요 아가. 아가? Yes I do! Man! 한번 만들어 볼게요. Fuck me. This is raw! Let's go. Hurry up! 제가 채칼하는 피클에 우리 시럽을 만들건데 물 한 컵이랑 물 한 컵이요? What is that? Yeah. I'm going to go. 이게 피클에 들어가요? 이제 이 모랑 당근을 같이 재워가지고 소금을 조금만. 아 조금만 넣어요? 네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다음에 이제 닭고기는 이거를 넣어서 Roll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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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shit! 너도? 이리 와. 어딜 그냥 살려고. 어? 가자. Hurry up! Hurry up! 뜨거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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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데? 안 뜨거운데? 뜨거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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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데? 저 저 저. 찢어가지고 구운 닭고기를 먼저. 네 이거요? 네. Where the lamb sauce? 크레쉬 뭐스ㅏㅋㅓㅓㅓ transl grandm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